정주 나 댄스 얼마든 할 수 있는데 자립은 아직 감사합니다 ㅋ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제가 힘들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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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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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만 치는게 아니고 이게 기둥님이 발뛰거잖아요 지금 카메라 저번에 연수 갔을때 너무 괴롭혀가지고 사실 그냥 휴가인데 저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따라가서 밟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수를 다시 저희 일 때문에 가게 됐는데 우리 친구 우리도 지켜준다고 했더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여기서 택시 타고 4번밖에 안 걸린다고 했어 뭘 안 걸린다고 했지? 그때 와봤잖아 공주가 개그룹은 업그레이드인데 저희 애는 업그레이드가 아직 잘 됐구나 유탑 마리나가 여수 1대1 호텔 받나요? 네 맞습니다 근데 객실 판매율로는 저희 유탑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아 그래요? 난 그렇게 듣긴 했어 엄청 잘 된다고 이거 사실 팔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실 어거지로 밀어붙인 거겠네 여기 총 지밍이 있는데 만나기 전에 객실 한 번 보고 흠잡을 거 응 흠잡을 거 모아서 가는 거야? 어 딱 모아가지고 좀 파자 오케이 예쁘다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압도하는 뷰가 있어 진짜 세이크 소스 같대 여기가 진짜 예뻐요 우와 이거 좀 찾아야 된다 아니야 자는 게 없을 수가 없어 응 송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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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가싶어? 알았어 송주 미안해 미안해 어울리네 와 요축 타러 간다 오우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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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이오 야 언니 후테려 와가지고 이렇게? 요축 까이딩 해주냐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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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soo 우와 대박이다 좋아? 어때? 맛있어?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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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빠들 나이가 오나가지구 웃기가 많아 이씨.. 그 바람이 알았다 이러가 나도 안 물겠다 나이 일어났다고 일어났다고 어? 다리 안다 아.. 수발을 끼여 일어나 일어나 scatm 히힛 왜 그래? 어어어! 게4, 게4, 게3, 게4 왜 켜봐요. 게4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여기다 물을 턴치해 막다네 이놈아 희한 물가 가자 가자 재현이 빨리 옷 갈아입어요 나 안가 아니 안가는게 어딨어 갈아입었잖아 다시 갈아입어 아 그러게 어딨어요 아 방금 갈아입을 해서 갈아입고 왔는데 아 잠 다해줘 어디가 안다 총절 응 하지마자 아 그러면은 우수 왜그래 그러고 했잖아요 아니 쟤가 안간대잖아 나는 가고싶은데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진짜 짜증나 이번에는 갈것처럼 양반량 신난다 진짜 응 아 진짜 하지마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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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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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안 떴어 가 빨리 나가자 나가자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럼 왜 기대하게 했냐고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빨리 와 자게 빨리 와 자 지금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안가냐고 우리 갈건데 아 우리 갔다 우리 간다 진짜 갈아 갈까 안갈거야 갈래 어디 갈건데요 나만 붙잡아 갈까 아니면 빨리 갈까 자 종이구 있지 쎄있네 이놈아 뭐 먹지 뭐 먹지 종이구이 먹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고 왜 먹고있냐고 다오가리미언니야 뭐야 맞춰서 보여주려고 하는거야 뭐야 아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왜 안갈까 왜 안갈까 이럴까봐 지금 먼저 나온거잖아 아 짜증나 아 그건 맞아 그냥 자자 진짜 아 아 아 아 왜 저래 아 희현아 안갈거만 가지마 그냥 우리께 예진아 가자는데 얘기도 안할게 미안해서 야 조개구이 먹을래요 어디 그 아까 밀어볼거이 포차 갈래 네 땅만 보자 괜찮은거 같아 아 가자 우리 지갑이랑 다치긴거 모르지 지갑 좀 자 간다 마지막 기회 줄게 같이 가 아 아 진짜 그냥 그대로 가 그게 제일 낫다 그래 지금 괜찮아 근데 나쁘지 않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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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가자고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아 아 아 아 이 형도 내 핸드폰 때렸어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삐져 진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도 움직여야지 믿음과 신뢰가 어디 있었는데 오늘 아니 똑같이 당해봐 뭘 옷을 패션슬로 하냐 하셔서 많이 발라 입어봐요 어디가 보고싶은데 희현이 그냥 가고싶은 건데 아니 근데 이즈아 아니 그냥 뭐 안 나가더라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는데 아니 안 가고 싶어도 원래 가고 싶었던 게 뭐였는데 그냥 넘만 포착 와서 한잔하고 우린 기다릴게 이현 맥정이랑 하자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그녀의 선택 5초에 그녀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다면 정재열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 4 3 2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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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7 7 7 9 9 9 10 10 10